요거 받으러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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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좀 모르는 철부지라고 하는데요. YPK 선포 험난한 폴로서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봐주고 계시는데요. 네, 설렘 유관 꽃미소 한번 보여주시죠. 네,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정면도, 네. 너무 아름다운 모습. 네, 우측도 한번 바라봐주시죠. 좋습니다. 우리 3인방, 남자 3인방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시절의 첫사랑 역할 아니니까, 뭔가요? 네, 첫사랑. 러블리함, 가득 담긴 꽃이 뭐 있을까요? 첫사랑. 머리카락 한번 힘을 해 주시죠. 아, 네. 차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측으로도 머리카락 한번 봐주시죠. 차.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2분 정말 많이 기다렸으면 단속 잘 연결하겠습니다. 어, 강렬한 네. 레드수트. 네. 네. 박대신 단무지를 다 주시나요? 변하시기 하라던데요. 네. 나만 늙었지, 나만. 우측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우리 김정표 세상 털털한 걸크러쉬 시크놈빛도 한번 가볼까요? 네. 걸크러쉬 시크놈빛. 네. 아, 좋습니다. 혹시. 허구천재. 네. 시크놈빛. 정면도 시크놈빛. 아, 네. 네. 좋습니다. 우측도 한번 시크놈빛 레이저 한번 써주시죠. 예. 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심씨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으로 장르 불문하고 캐릭터를 찰. 무대로 올라와주세요. 김연씨. 예. 캐릭터 소활될. 김연씨는요. YTP의 최상위 포식자 차유리 역을 맡았습니다. 그 중 차우식의 친누나이자 고주최방의 말빠를 장착한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 김연씨.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한번 바라봐주시죠. 예. 상큼 바라보기 소화. 소화 좀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정면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예. 네. 예. 다양한 소화 좀 감사합니다. 우측도 한번 바라봐주시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YTP의 최상위 포식자다운 포스있는 눈빛도 한번 좀 써주시죠. 피라미트 맨목대기에 있는 포스있는 눈빛. 아.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네. 네. 최상위 포식자. 우리 차유리의 모습도. 네. 많이 해주시고요. 예원씨 잠시. 네. 아래에서 여기서부터 기다려주시고요. 이어서 김선호 이익영. 신현수씨를. 감사합니다.